우리 아빠 깜짝 놀래키러 가볼래? 네 네? 갈까? 대신에 약속 지켜야 돼 갈 때까지 아빠한테 가고 있다고 말하지 않기 가자 아저씨가 지금 도착했는데 어딘지 몰라가지고 찾고 있어 사이에 있어 어? 저기 계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왔다 eles 자 저랑 할머니 집 도착해서 다시 켤게요 맨날 아빠 동네 할머니 집 가는 길에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이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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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여기라도 이렇게 또 먹어. 여기라도 이렇게 또 먹어. 아이고, 저 닦아야겠다. 아이고, 저 닦아야겠다. 이제 닦을게. 여기 나가는 데 있는데. 아, 여보, 뭐 타고 말래? 뭐였구나? 뭐 있는 게? 언니야. 애지야, 중지야? 애지야, 중지야? 중지? 어머! 아, 감사합니다. 먹으면서 저 애들 드시고. 언니 주소 먹어야지 애들 드시는 건가? 먹으면서? 제가 애들 줄게요. 초코파일도 있는데. 아, 초코파일도 못 먹어요. 초코 모든 걸 못 먹어요. 아, 이거 먹으면 안 되는구나? 그 일부러 안 먹인다? 얘 들었어? 응. 전 강아지들이 초코 먹으면 죽는대요. 아, 그때 안 돼야 되겠네. 초코랑 포도. 그리고 견과류. 음. 아, 애기 중지. 애기 중지. 애기 중지. 이거를 얘가 깨물어 먹을 수 있죠? 20분으로 양쪽에 이 있어? 어, 저 방금 그냥 통째로 주고 깨물어 먹게 했거든요. 제 손가락도 물렸어요. 애기 중지. 애기 중지. 애기 중지. 아, 아파. 아, 아파. 아, 아파. 아, 누구를 참을 씹어 먹었어. 나이지. 아니 어떻게 되니까 치즈는 애기 중이다? ophyll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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마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over. öz porridge 시원하겠다 두들겨줌 바닥도 시원하고 잠이 솔솔 졸린거다 사람도 머리말라 만져주면 잠시 쉬어 잠시 쉬어 잠시 쉬어 잠시 쉬어 눈이 졸리네 눈이 졸리네 이쪽 눈이 특히 잘 감겼어 만져 이렇게니까 졸린다 아 이쁘다 아 이쁘다 만져주면 좋다 어르신 애들도 그렇지 아 이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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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지 기운 떨어졌어 중지 호자 덥고 힘들지 호자 호자 그러다 너도 너도 호자 아 이쁘다 에지야라고 물 좀 먹고나 에지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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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쁘다 에지야 기다려 아 이쁘다 아 이쁘다 그럼 나은랑 같이 한 번에 들어가자 다시 한 번에 오는 마음을 보러 가야 되잖아 이따가 너무 좋아 이따가 너무 좋아 다진 못먹고 아이고 아이고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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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, 손! 저기 뭐야 저.. 걸릴까봐, 쪼그만큼 주는 거야. 아니, 그니까 미리 잘라야지. 그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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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위 위에 다 치는 거야.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떨어졌네, 해당에. 떨어진 걸 못 봐. 얘 이거 치다 보느냐고! 응. 맞아. 아니, 중지가 에지 먹을 거 양보하고 그러니? 중지는 에지 거 양보하는데, 에지는 중지 거 양보하네요. 아아.. 남자애가 좀 더 성숙해. 그래서 조금? 응. 여자애가 좀 막무가내고. 아이고. 가보여. 여기 또 있잖아. 헉. 마시 어때? 마시 어때? 마시 어때? 여기 뉴욕 어때, 파리 어때? 마시 어때? 안 돼, 에지야. 엔지가? 응, 저거 봐. 나 옷을 다 옷을 다 옷을 다 옷을 다 옷을 입고. 하하하하하하 가만있어,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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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. 우리 옛날에 할아지가 대를 좋아하시나꼬? 네, 어? 할아버지? 할아버지도 에지 중지 봤으면 좋았겠다. 진짜요? 진짜요? 목에 커면은. 저 마음대로 올라가서 놓치면 막 털을 이렇게 털어놨는데. 지발리구야. 뽀메. 뽀메. 응. 아, 이름이 뭐였지? 미니. 미니. 미니야. 자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따뜻하려. 따뜻하려. 여기가. 하하하. 하하하하. 여유자. 너 니꺼 다 먹었어? 저기에 늘. 이리와. 이리와. 중지야? 할머니 여기를 했네. 이리와. 그arnya 니꺼 아니야. 넌 니꺼 아니야. 지내자 아유 마사지도 이렇게 해주고 아유 시원해 얘네 직하기 싫어하겠는데요? 아유 시원하라 시허 좋은 세임도 아니네 애지야 저 중류는 못쓰겠다 세임도 내야지 좀 소가 드세요 내가 밥 먹었어 아유 시원해 여기 왜 이렇게 시원해 어휴 시원해 뭐야? 애기 잡게 잡아봐 안녕! 안녕! 너 어떻게 데려왔지? 서프라이즈로 데려왔지! 아니야! 좋아했어! 아이고! 카카오 표특시 예약했지? 아이고 좋아! 아빠가 떴어! 아니 얘 온지도 몰랐네? 아니 정신없는데 여기 왜 왔어? 아니야! 한마디 좋아하셨어! 그쵸? 맞아! 인사해! 안녕! 야 이 배신자들! 엄마! 엄마 애지중지 물통! 야 정독 오고 주세대야! 안녕! 네! 할머니 더 세켓 밀고 올게요! 아빠 어때? 애지중지가 아빠 데리러가서 퇴근! 하나도 안 했어! 카카오 표특시가 여기까지 오라도 줘가지고 택시비 꽤 나오지 않았어? 아니 그 택시비 그 카카오 표특시는 한 번에 내잖아 선금으로 22,000원 밖에 안 들었어 얼마 안 나왔네? 응! 심지어 택시 40분 걸렸어! 나 얘네랑 40분 동안 택시도 왔어 아 아빠 피곤하다! 나 이제 뒤늦게 피곤해 버려 애지야 중지야 이제 집에 가서 쉬자 데리러 와서 고마워해야지 애지중지 땡큐! 아빠 데리러 와서 가는 동안 코 자! 이거 더운가 보다 그치? 으음~~ 졸립다 아빠는 비상식 있거든? 난 좋아 나도 좋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